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강조한 백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예배는 장소 즉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예배당 좌석수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에서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음도 분명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남왕국 사람, 북왕국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해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그 영이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온 영을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뺏겨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가 더 좋은가? 예배당이 더 빌딩이 커야 되나? 예배당의 좌석수가 더 많아야 되나? 이런 걸 따지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역시 영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가 헬라말로 알레세이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예배, 말씀에 따른 예배,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알레세이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진리라는 뜻도 되지만 참된 진정성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온 영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나의 진정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참됨과 진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요즘 말로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영의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온 중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먼저 예배라고 하는 그 용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말로 예배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의를 다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로 배자가 쓰여지면 그냥 뭐 안녕하세요 목내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한자로 배자를 쓸 때에는 내 몸이 완전히 땅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서 지금 오늘 1월 10일 아닙니까? 1월 1일 날 부모님을 찾아서 자식들이 새 배를 드린다. 배자가 들어가지요. 어떻게 절 드려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불교에서 삼보일배 이런 말 있잖아요. 새걸음 걷고 한 번 절한다. 그 일배 뭐예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억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는 적장들끼리 한 테이블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강화회담을 한다거나 협상을 할 때 지금 어제까지 서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던 적장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는 겁니다. 그때 만날 때 절대 장군은 적장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내 목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인사할 때 악수하는 그 예법이 적장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다 오른손으로 칼을 뽑기 때문에 적장들끼리 만나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적어도 칼로 서로 찌르지 않는다.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예절을 다해서 배한다. 내가 완전히 꼬그러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배를 들이는 상대가 나를 죽여도 좋은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부복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내 목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머리에 꿀밤을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맡긴다. 이게 예배입니다. 시브리말로 예배를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긴다는 말 굉장히 잘하잖아요.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 부서에서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아이들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섬기는 거 이거 나라는 인격 다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결정권, 내 인격, 내 재산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시브리 동사로 또 예배를 가리키는 두 번째 동사가 샤하흐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그대로 번역하면 부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말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예배 샤하흐를 받는 대상에게 내가 땅바닥에 쫙 납작 벗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어 동사, 이 두 동사의 모든 뜻은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